안녕하세요 석성입니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맨 위에 올려서 고정시켜서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메시지는 여기에 작업 표시줄 컴퓨터의 작업 표시줄에 해당되는 최하단 여기에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걸 제가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 카드 핀 있죠. 핀을 꽂아 가지고 이 두 개를 경계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핀을 꽂아서 이렇게 최상단에 올려놨어요. 메시지가 오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제일 위에 고정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우리 카드 있죠. 이걸 길게 눌러보면 터치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면은 여기 여기서 점색이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은 메뉴에 고정해제 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건 현재 메뉴에 고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해제가 나옵니다. 고정해제 시켜 볼게요. 그러면 고정해제 를 터치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제일 위에 여기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만 됩니다. 악사역을 지금 고정해제 시켜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은 고정해제가 나오게 터치합니다. 그럼 고정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 길게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V자가 체크가 되죠. 이렇게 체크되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에 여기 점색이 있죠. 위아래로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메뉴에 고정이라는 글자가 뜨죠. 그래서 이것을 메뉴에 고정 이렇게 터치하면은 보세요. 여기에 핀이 꽂히죠. 핀이 꽂히면서 이것이 제일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이렇게 생겼죠.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걸 선택했습니다. 길게 누르니까 이렇게 V자 체크가 되었어요. 이걸 저 위에 가서 저 위에서 이 점 세 개 있죠. 아까처럼 이 세 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메뉴에 고정이 있죠. 메뉴에 고정을 터치해서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있고 고정된 것은 이렇게 핀이 생깁니다. 이것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 되는 중요한 나에게 중요한 현안이 있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이걸 길게 누르면은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가서 이 3 있죠. 이 3 점 세 개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메뉴에 고정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위로 오릅니다. 위로 오고 전체 세 개가 이렇게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되면 이와 같이 핀이 꽂힙니다. 이렇게 핀이 꽂혀서 제일 위에 둡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편하겠죠. 이게 메시지가 막 한없이 한없이 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밑으로 차차차차 시간별로 정리되어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서 사용하면은 중요한 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현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제일 위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상단에 고정시키는 것은 제가 현재 지금 삼성 갤럭시 개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LG나 애플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점검해서 메시지를 상단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메시지 상단 고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